마이크 인스터로 멜로롱 멜로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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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정말 참 아 아 아 아니 그 카레를 아 아 아 아 아 기존에는 넓은 음압병실에서 검체 채취를 하면서 소독과 환기에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보통 8에서 9명 정도 하루에 검체 채취를 하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70, 80명의 검체 채취가 가능해져서 거의 10배가량의 효율성 증가가 생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